신학성경 2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회에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움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소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보금의 나팔을 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묻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들리랍니다 목회 통역자 여러분 세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의 말씀을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기도하던 중에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했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벽에도 설교하고 낮에도 설교하고 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도 설교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한 해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면서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으니 누리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 금년 한 해가 정말로 복돈 한 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도 주 탄생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타이소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크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크리스도 주를 영접을 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겠다 바로 그게 성탄일지인데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도 주 탄생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제가 성경 기적의 신학교 교제를 쓰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세 기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기적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을 하나 꼬질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문제는 자후 문제고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회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육실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주 탄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은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손아과 먹고 죄를 범하였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죄악의 구렁통에 빠지는 겁니다 후손 대대로 여러분들 후손 대대로까지 가기도 전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 밑에 태어난 동생 아베를 덜해서 같이 일하고 놀다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비극이 일어났던 것 한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손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향색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고 개시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기 불빛이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도 아니고 밤에 떠 있는 달빛도 별빛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생명의 빛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설을 시켜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가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이 동네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는 복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그 천사를 통한 게시의 메시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1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주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육신호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기를 낳은 임산부가 어린애를 낳을 방도 빌려주지 않는 그런 고약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치는 마구간에 말 먹이통 구유에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받아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더군다나 그분은 가장 높고 귀하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오시는 건 낮고 가장 천한 육신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 예수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가장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이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입증이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물론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육신하였다는 그런 또 성육신의 성탄을 또 메시지로 증거할 수가 있겠죠 별도 제목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낮고 천한 마굿간에 말구이 통해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천한 인간 세계에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바오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분의 가장 희생적이고 고귀한 사랑을 한번 느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성탄의 절기가 사실은 작년에 기회년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절기상으로 따지면 경자년 한 해 계속 성탄의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2장 10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성탄의 기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선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도 이 선민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선민이나 성도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게 지내려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선물도 나누고 그냥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가서 술 처먹고 이상하게 여기저기 못된 데 발로 걸어가서는 안 될 곳을 발로 걸어다니면서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면서 못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성탄의 절기에 말입니다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보기 싫으면 내어치는 것을 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못된 그런 일에 그러니 무슨 명절이 있다 하면 성탈 절기를 포함해서 무슨 명절이 있다 하면 불이 나고 대형사고가 나고 하는 짓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천사들은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오늘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의 탄생은요 장세기 1장 3절에 빛의 성탄으로 오셔서 장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건설을 물리치는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장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건설가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 공허, 흑암의 어두움의 그런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탄의 순간은 죄인의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에요 또 마귀의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백성들을 통해서 성탄에 축하를 받으신다 그 얘기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영광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세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에요 영광의 극치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들을 신성과 인성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영화롭게 표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십자가에 희생이 있어야만 바로 그분의 영광의 극치의 자리에 우릴 수가 우리가 그 맛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탄은 이 땅의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주 탄생인 성탄 바로 그 성탄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손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셨는 바 우리 모두 성탄 예수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에 오늘 말씀을 요약하랍니다 주님은 이 땅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탄하셨어요 주님은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성탄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천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을 맨 먼저 맞이하게 했어요 지난주에 성탄절에 말씀을 먹였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의 성탄 자리가 오늘 목자들에게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목자들이 먼저 보았는지 또 동방 박사가 먼저 주님을 아기 예수를 영접했는지는 것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 먼저라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누가 먼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룹에는 똑같아요 시차가 있을지는 몰라요 동방 박사도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국간으로 인도가 되었고 또 오늘 천사들이 직접 당시에 자기 목자들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목자에 대해서 오늘 드릴 얘기가 조금 있어요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 성탄을 먼저 맞이하게 했는데 오늘 목자들을 통한 우리에게 교훈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첫째 목자들은 낮고 천한 자들의 표상이에요 낮고 천한 자들의 돈이 있으면 자기 양떼들 밤새워서 안 지켜요 다른 사람 시켜서 지키라고 하죠 파수꾼을 별도로 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도 그 목자의 일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의 표상이다 외로운 한없이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달빛을 쳐다보면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목동의 피리가 두리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냐 그 말이에요 외로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롭지만은 외롭지만은 기쁨의 표상이에요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낮고 천하고 외로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는 겁니다 아우린 컴컴한 밤이라 할지라도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명에 죽음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하다가 그만두는 저도 개척교회 그리고 또 저희 총회에서도 교회하다가 그만두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나도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한 부족한 인간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려 주님을 향한 사명감의 그런 사명의 표상이 바로 오늘 목자들을 통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명감이 없으면 밤새워서 내 양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밤새워 양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의 표상이에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하는 그 헌신 내 몸을 바치는 그런 헌신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안 잔다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양떼들과 씨름하다가 몸에서 양떼 냄새를 그냥 찌들대로 찌들었어요 씻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밤에는 또 사나운 짐승들을 향해서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헌신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놀라운 사실은 주님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모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대로 믿는 사명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주님을 내 신랑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겨줍니다 오늘 나는 과연 맨 먼저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처럼 외롭고 낫고 천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기쁨 충만 사명 충만 헌신 충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 충만하라고 교훈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외롭고 낫고 천하고 힘들어도 기쁨과 사명과 헌신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성탄을 영접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오 땅에는 평화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